지속적으로 원단과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지향하는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저희 대표 상품인 한복 드레스인데요. 타 한복집에서 볼 수 있는 창작인 디자인과 새로운 원단과 색감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.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 한복 고유의 멋스러움을 보여드릴 수 있게 각종 지역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.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